이야, 뭘 안 오지? 괜찮아? 네. 결국 투수를 교체하는 강릉영동대학교입니다. 최근에 선수를 마운드에서 내리고 마운드 이제 최숙여 선수가 이어받고 있습니다. 괜찮아, 편하게. 주자들이 둘 다 가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타자고만, 집중해라. 타자고만. 최숙여 선수 우한 오버핸드 유형의 투수고요. 특히나 이 선수 구석보다는 빠른 공의 회전력이 좋은 투수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2구에서 1.29의 평균자 채점을 기록하고 있는 최숙여 선수입니다. 그런데 다만 좋다. 다만은 좋대. 공이 회전이 저래가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타석의 정성우. 이럴 때는 정성우 첫 타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본인의 타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 2루 주자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다음 베이스. 그리고 이비오 선수가 발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이 땅콜들이 잘못하면 병살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야말로 정성우 선수가 어떤 식으로 주자를 보내주냐. 이게 우리의 포인트입니다. 천재 타자의 그 천재성이 필요합니다. 오, 방망이 짧게 잡아요. 오, 포크. 포크, 포크, 포크. 포크, 포크, 포크. 포크, 포크, 포크. 타임 안 봤잖아. 타임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최숙여 선수가 못 봤어요. 이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지금 다소 몸을 좀 빠르게 풀었기 때문에 그 긴장감이 얼마나 느껴지지 않냐. 이게 중요해요, 아마 선수한테는. 그렇네요. 긴장했다, 긴장 좀 풀어줘라. 긴장했다, 긴장했다. 아니, 타임 했나? 왜 난 안 보이지? 개체가 다 완벽하게 나가야지. 아, 그래? 헝굴했는갑다. 어지러워. 안 따라, 지금 두 주자가. 천천히 해, 천천히. 처음에는 방망이 번트 자세를 했었던 정성우였습니다. 방망이 짧게 잡고 있고요. 완벽한 번트 자세. 2봉틀 됐어요. kwest. 들어갔어요. 한 범위씩 타고 갑니다. 이제 득점권의 2명의 주자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진짜하고 진짜. 편하게 한다. 지금 아웃되는 순간 무게호 선수조차도 1호 베이스 거의 다가서. 보세요. 방망이 어떻게 되냐? 방망이 꼬다리. 타구를 죽여버렸어. 타구를. 다시 봤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황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희생 번투로 득점권에 2명의 주자를 보냈습니다. 박재욱입니다. 해결하자. 해결해. 재욱이한테 초구 걸리면 또 간다. 가자, 박만수. 아타가 해도 돼. 두려워하지 마. 안 된다고 안타가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최고 들어오면 빠른 분입니다. 143km. 세욱이 형이 초구를 참는 나라. 이거 점수 나야 된다, 이거. 무조건 나야 된다. 최소 2점 나야 된다. 이거 안 나오면 우리가 덜리가 돼. 2점 뽑아야 된다, 재호가 좀. 이번 이닝에 점수 못 내면요. 오늘 경기 끝까지 끌려가다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흐름을 갖고 와야 되는 몬스터집니다. 세욱아. 좀 놔야 돼. 두 번째 다음 sidassa. 세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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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넣겄습니다. 명축. 일어납니다. 와. 자가 당겼습니다. 박수! 상불 조사가 여유 있게 호흡으로 들어옵니다. 빨리 가, 빨리 가. 오케이, 오케이. 박태우 계정 슈퍼. 달아나는 몬스터즈 그리고 박수. 에이, 에이, 에이. 이현석. 아, 계속 해야겠다. 오늘 경기에 대한 의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태우, 박태우. 아, 정말 멋진 인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풍선 최다 연승을 향해서 그리고 그 서륙을 향해서 몬스터즈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현석.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러면서 40도 주자는 득점권입니다. 세 가슴 하나 치라. 그리고 이어지는 탓 속에는 김문원 선수입니다. 네, 네. 한 번만 투하. 헤이, 헤이. 나는 뭐가 빠진다. 누구? 누구야? 누구야? 우윤희? 정우윤희? 우윤희! 누구야? 우윤희요? 누구야? 정우윤! 정우윤! 가자, 가자, 가자. 정우윤 가자! 정우윤 가자! 정우윤 가자! 여기서 지금 김문우 선수의 타석인데 대타 정윤 선수로. 정윤 가래요.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찬스 걸려서 긴장했지? 이거 아무 생각 없어. 오케이. 내 슬레이트 칠 만큼 긴장했을걸? 정우윤. 정석 안 들었어야 되는데. 부상 입기 전에 정말 좋은 활을 보여주는 상승곡선 드리고 있었던 정윤이거든요. 밀어치는 타격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나왔어도 이제 플라이볼 하나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들었습니다. 네, 네. 괜찮은데, 오늘? 칠 것 같다. 하나 들어라. 지껏 저거 뜯으면 간다. 세트 팀. 왜? 고맙은다는 봉이 나와요. 고맙은당으로 많이 흔들어가네요. 왜? 자아는 많아. 이거 좋아하는 놈냐. 차례대. 차례, 차례. 갑작스럽게 마운드에 올라온 최숙이가 흔들리고 맙니다. 못 맞는 놈냐?